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G 미티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루루X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차가 좋다고 하는데 루루X 한번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방송의 곰에 루 아이디를 빌렸고요 일단은 루루X에다가 지금 9817을 박았는데 엔진이랑 바퀴는 일반이네요 한번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승 갑니다 누루X BG 왜 이렇게 자식아 아이템 차라고 하던데요 쟤나봐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야 루루X 되게 빠른데 실화해 이거 이거 뭐야 어 오우야야야 어 와우씨 이렇게 빨라 오우씨 야 여기다 씰씰씰씰 박으면 더 빠르겠는데 이거 아이템이 잘하네요 오우씨 쟤바라는데 홍대 이게 낫지요? 근데 게시가 일단 엄청 늦춰 게시 엄청 늦춰 한편 좀 맞아 이거 날아가는 거 같아 날아가는 숫어봐 사귄데 이거? 못 따라와 이렇게 빨라? 뭐야 이거 이 차 뭐냐? 이거 차 아이템차인데 와 개 빠르네요 자 익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속도 대박이다 자 테칸프레스 갑니다 시선을 가보자 와 대박인데 사람 이거 룰루군 1대장인데?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아이템차 맞아요? 왜 이렇게 빨라 이거 게이지 일단 전화 아니야? 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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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점이 뭐냐면 컨트롤이 힘드네요. 안팔했어. 그냥 파워드키루치가 많이 되어있는데? 와 차 대박이다 대박 차 진짜 대박이다 차 진짜 대박이네 이거 허허 아이체 1대장이네 아 이거 차기가 진짜 와 차는거 봐 아 힌드라이 박수 와 너무 빨라 와 속도 실화야 와 잠깐만 와 잠깐만 힌드라이 너무 멋있다 와 기스러지 와 와 날라 대박 와 진짜 빠르네 어택 좀 해봐야겠다 와 올리타네 올리타 나왔어 자 어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택 아 나임봇 아 나임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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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임봇이야 나임봇 좀 당장하는데 나임봇 잘 맞는데 나임봇 잘 맞는데 더 이상 아마 더 이상 슈킥스압빠라구요 아주头 힐 힐 힐 힐 힐 이게 값받아서 무슨갈래? 8천에 10,10,10,10 레어 10,10,10 만들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하네 레어 10,10,10,10을 만들면 어떨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상점에 지금 팔고 있고요 어딨죠? 어? 상점에 이제 안파나? 한 번 사면 없어지는건가? 일단 카테바디에도 아이템에 있습니다 루루엑스 보이시죠? 루루엑스 물폭탄 피격시 물팔이 획득 아이템 슬롯 체인저 3개 아이템 물팔이 물폭탄 탈출시 순간 부스터 가능 스타트 부스터 강화 아이템전만 배틀모드에서 필살기 슬롯 2개라고 예 그렇답니다 아무튼 이게 아이템전에서는 슬롯이 3개로 바뀌고 아이템전에서는 또 스타트가 빠르대요 근데 이제 스피드하다보니까 스피드에서는 스타트가 느리네요 참고하시구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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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